오늘 동생 일행이 여기 와서 놀기로 해야되는데 제가 기계나 이런 것도 쓸 거 미리 세팅해주고 동생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탁자도 좀 제가 놔주고요 여러 가지 좀 치울 거 좀 치워주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라고 저 장난감 RC카까지 메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 전부 설명해 줬고요 오늘 저기에서 벽교천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매운탕까지 끓여 먹는답니다 여기 뭐 투망 잘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갖고 잠 좀 있다 하여튼 하나도 없어 하여튼 잊지 말아야 할 거 두 가지야 RC카랑 이거 에어컨 빼러스 이것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뭐 저거 쩝 먹으려면 여기다 불 피워갖고 응? 여기다 불 피워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보러 와갖고 뚜껑 닫으면 돼 그 나무는 거기 저 나무 써면 돼? 저 나무 써도 되고 또 바짝 마른 나무 또 있어 이 나무 창고 안에 창고 안에? 여기 아주 좋은 나무 있지 쪼개지 않은 나무들이 또 거기 있어 그럼 영톱 주간이니까?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빨간 의자로 쫙 돌이켜갖고 캠프파이어 하든지 해갖고 여기다 놓으면 좋지 여기다 놓고 넓게 쓰면 되지 원래 여기 있었어 저거를 그냥 끌 때는 물로 물 꺼도 돼? 오늘 드디어 여기 이제 솥이 거기다 매운탕을 근데 잡아야 말이겠죠? 어떻게 올려? 이거를? 응 이걸로 이걸로 하나? 아니 아니 이걸 올리라고 이거를 이걸? 손 치지 않게 됐어 올려 위로 올리라고 저 위까지 그거를 손 찌면 안 돼 올려 위까지 어? 위까지 올려 어? 쭉쭉 여기 끝까지 아 여기까지 어디 응 그럼 저거가 쪼개 써야 되거든 커갖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고 좋아 말린 저거니까 여기 오케이 요거는 충분하거든 아니면 이 위에다가 저 큰 거를 해도 확 터지 이걸 일단 피워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쓰고 저걸 쓰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도끼가 여기 있어 여기 도끼 저걸로 쓰던지 어저께 저거 신청했다 그 저기 잔디 인조 잔디 갈게 잘 돌아 생각보다 꽤 넓죠 사실 어저께 왔으면 반 죽었습니다 저는 와 이거를 다 피웠으면은 반 죽을 뻔 했네 와 이거를 다 피웠으면은 반 죽을 뻔 했네 아 근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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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네 친구야 염치는 없다마는 아궁이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기를 잡긴 잡았나 보네요 없는 거 보니까 물고기는 실패한 모양입니다 10병 뭐 그렇게 많이 먹은 거 같지 않네요 여덟 명이 와서 10병이면 죄송합니다 절주를 한 모양이네요 처음에는 한 박스로 두고 갔네요 이제 좀 나이들이 들어서 그런지 어프로치면서 오늘은 쉬러 왔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인공잔디 오면 한 세월 정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매실나무 좀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은 내년 초에 다른 나무로 다시 심을 거고요 올해는 뭐 골프코스를 만들어서 올해 좀 활용을 해 볼까 합니다 괜찮은 예초기가 있으니까 매년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관리를 많이 하다 보면 매실나무도 쏙쏙 자라겠죠 중간중간에 유실수를 몇 그릇 더 심을 계획입니다 만약 운동화나 사진을 보고 통영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서동재 납치 사건 이후 범인이 김우정인 걸 파악하고 사주를 했다 그렇다면 경찰 쪽에게 있던 리스크는 사라지고 모든 게 딱 들어맞죠 그럼 결론은 경찰 쪽이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주를 진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역의 입이죠 어느 쪽이든 동기나 리스크를 먼저 따지기 전에 전기역 이상이라 KOKUN-이랑 이스라엘 전기ren Tudo 제가 오는 한국 Legisl one 하지만 연락도 주신대 chợ 인터넷에서 다장 나갈 지였다가 그런 Ag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